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대대적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고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이내에 러시아군 12만 명가량이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 노르트 스트림2 주관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가 단행된 업체는 실제 노르트 스트림2 건설을 담당했던 스위스 기업이지만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평가됩니다. 유엔 총회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에스 사무총장은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두 개 공화국에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파병 성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는 군대 주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유엔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